23장 바울이 유대 공의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은 겉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소.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스스로는 율법을 어겨가며 나를 치라고 말할 수 있소. 바울 가까이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감히 욕할 수 있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성경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공의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세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세파 사람이며 바리세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자, 바리세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공의회 의원들이 나뉘었습니다. 그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한 반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천사나 영이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라고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참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참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은 4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과 공유회에서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심문할 것이 있으니 바울을 내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이리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고 병영으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 한 명을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천부장에게 전할 말씀이 있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바울이란 죄수가 저를 불러 이 젊은이를 천부장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물었습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님께 바울을 심문할 것이 더 있다는 구실을 대면서 내일 바울을 그들의 공예로 끌어내어 달라고 천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고지 듣지 마십시오. 4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해놓고 천부장님의 승낙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네가 이 내용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병사 200명과 기병대 70명과 장을 쓰는 병사 200명을 무장시켜 오늘 밤 마흡시에 가히 사례로 떠날 준비를 갖추게 하여라. 또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안전하게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준비해 두도록 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로디올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카카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살해당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는 제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공의회로 이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 이 사람에게는 사양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정보를 듣고 저는 곧바로 이 사람을 가깝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에 대해 고소할 말이 있으면 가깝게 직접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대로 그날 밤으로 파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까지 갔습니다. 이튿날에는 기병대에게 파울을 가이사래로 호송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군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병대는 가이사래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파울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총독은 편지를 읽고 나서 파울에게 어느 지방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총독은 파울이 길리기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파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때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소. 그리고는 파울을 헤로시 지은 왕궁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